에세이 컨트롤링은 구면 수차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 또한 복회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에세이 컨트롤링이 마이너스, 지금 이 상태가 일반 0 상태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초점의 앞쪽이 뚜껑해지고 초점의 뒤쪽은, 멀리 있는 쪽은 약간 부드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초점이 맞은 부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0인 상태에서는 초점이 맞은 곳이 선명하고 이제 일반적인 상태와 동일하고요. 에세이 컨트롤링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초점의 앞쪽, 왼쪽 하단 쪽이 되겠죠. 그쪽이 부드러워지고 뒤쪽이 좀 더 뚜렷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면 수차, 수차 자체를 줄일 수도 있고 복회의 경계면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매크로 촬영뿐만 아니라 인물 촬영에서도 소프트 포커스 기능이 들어간 렌즈처럼 활용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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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